이번에는 계속 똑같은 요령인데 물론 운지가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유심히 잘 보시고 천천히,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할 수 있다고 무조건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박자에 맞춰서 이번에는 6번 줄 7플렛 C가 되겠죠 C부터 C도레 미파솔 C도레 미파 이렇게 3연음으로 해보겠습니다 C도레 미파솔 C도레 미파솔 C도레 미파솔 C도레 미파솔 C도레 미파솔 C도레 미파솔 C도레 미파솔